많은 선수 오늘 경기 어떻습니까? 기대되십니까? 오늘 경기 퓨전이랑 왔는데 네 기대돼요 기대됩니까? 승리는 경기 할 것 같아요 경기 퓨전하고 오해 너 행복해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코리아 바베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다 같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고 다 같이 구워먹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경기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휴스턴 경기에서 뵙겠습니다.